사람은 헌혈하면 무엇을 주나요? 간식, 선물, 헌혈증 이런 걸 드리죠. 우리 강아지들도 헌혈하면 사료, 간식, 영양제, 그리고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대형견이 한 번 헌혈하면 강아지 4마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송정은입니다. 동물도 사고나 수술, 질병으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면서 수혈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비된 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동물혈액은행에서 공혈견, 공혈묘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았는데요. 공혈견, 공혈묘란 무엇일까요? 공혈견이란 체열만을 목적으로 키워지고 관리되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혈견이 길러지고 키워지는 관리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좋지 않아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은 존재하겠죠. 한 달에 한두 번 체혈을 하게 된다면 강아지는 미처 새로운 혈액이 충분히 생기기 전에 또 체혈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흔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혈 동물의 희생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흔혈견협회가 등장했습니다. 흔혈견이란 가정에서 사랑받고 키워지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병원에 와서 흔혈을 해주는 아이를 흔혈견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한국흔혈견협회는 공혈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흔혈견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흔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흔혈견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흔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흔혈 접수를 하시면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서 연계되어 있는 병원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흔혈이 진행됩니다. 흔혈 신청은 몸무게가 최소 25kg 이상은 돼야 되고 건강한 나이인 2살에서 8살 정도가 적합하며 심장사상충 예방 등 정기적 종합검진을 잘 받은 아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개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채혈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흔혈하는 아이는 무상으로 건강검진이 진행되며 1년에 한 번 흔혈하면 건강검진 체크도 되고 한 번 채혈하는데 300에서 400cc 정도인데 이 정도 양이면 소형견 서너 마리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건강검진은 흔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심장사상충검사, 혈액질환이 없는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그래서 현재 상태가 건강함을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흔혈은 의학적으로는 1년에 2, 3번 정도 해도 무방하지만 흔혈견이나 보호자분이 받을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흔혈견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권장합니다. 흔혈견으로 등록되었다 해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특별히 대형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흔혈을 하면 한 아이에게만 적용될 정도의 양입니다. 고양이의 흔혈 조건은 체중이 4kg 이상 되어야 하며 2살에서 8살 정도의 건강한 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예민한 성격 탓으로 체열시 또는 체열 후에 받을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수면마취를 하고 흔혈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이유로 흔혈견보다는 흔혈묘의 수가 적습니다. 흔혈을 하면 건강에 해롭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흔혈을 한다고 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건강한 반려동물의 흔혈 행위도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하지 못한 아이나 질병 중에 있는 아이나 이런 아이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후에 흔혈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혈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려견 수가 600만에 달하는데 현재 흔혈견의 수는 558마리 정도 됩니다. 흔혈견 협회 기준으로요. 그래서 흔혈만으로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공혈 동물 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대형견 보호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흔혈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형견과 대형견의 보호자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생명 나눔입니다. 대형견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불편할 때가 많으시죠. 산책 시에도 그렇고 어느 곳을 방문해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대형견을 바라보는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흔혈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도 혈액이 필요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협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계기로 헌혈견이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정은 수의사였습니다.